따꽁 언어거리 아니야 사성이네 사성 언어거리 아니야 사성이네 사성 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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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말 신어 소금 당장으로서 입히고 싶대 아 입혀요? 오케이 입혀요 영화네? 영화네? 너를 위한 멜로디 영화네 야 김남준이 나와 야 김남준대 전주왕국 김남준대 전주왕국 자 눈싸워봐 눈싸움 해야해 눈싸움 자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우리가 당신의 근육을 볼 때 흥분 아하 어? 보이시죠? 아 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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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비에 물 넣자 냄비에 냄비에 물 넣어 냄비에 물 넣어 정자 정자 깜짝이야 자 여러분 언성 높아지면 안 됩니다 팀워크 응? 물 끓이야 물 끓이야 아 아이고 잘한다 오케이 지금이야 남준이 여기로 와 나의 대답을 해줘 전 눈 처치면 안 돼 아 퀘어 난리 나의 대답을 해줘 대답을 해줘 아 왜 꺼도 됐나요? ㅋㅋㅋㅋㅋ 진짜 남친 코피 흘리는 거 같애 끄어 퀘어 왜 퀘어 빨리 해야 돼 퀘어 빨리 해야 돼 퀘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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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가슴을 퀘어 하고 있어 가슴을 퀘어 하고 있어 난리야, 얘... 남준이 형! 야, 사랑하는 게 빨리! 야, 남준아 잘한다! 남준이 잘하는데? 오, 남준아 됐다 너! 됐다! 남준아! 오, 잘하셨는데요? 잠깐만, 남준이 형한테 반사 누구냐? 뭔데? 오, 야! 아! 오, 야, 남준이 오빠! 짜라랄! 오, 야, 남준이가 확실히 그 선체조가 있나봐! 고맙다, 형! 고마워! 좀 부탁해주세요! 러브리 아직 입 Knight 잠시만요 신발 가시잖아 하하하하하하하 이건 잘 못하는 거에요 첫째 저희는 오 자유네 자유롭다 야 이거다 남짓이 알통 봐봐 아 좋아요 아 귀여워 귀여운데 아 이거 확성한 것 같아 누군 이거 오 야 이거 진짜 해야 되냐 지금 뒷모습 거의 약간 손수 아니에요 되게 침착한 선수 비율이 너무 좋으니까 형 자세는 진짜 이뻐요 사이크 선수 같아요 비율이 너무 좋아요 와 남준 남준 머리 찰떡이랑 아 찰? 남준이 때리지 마세요 찰떡인데 왜 때립니까? 찰떡하면 뭔가 때리고 싶음으로 전 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야 정국 저도 시청하고 있으니까 아 형 멋있어요 아 형 멋있어요 갑자기? 네 야 정국아 네 너 멋있는 얘기 했으니까 나중에 너 본만 봐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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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고마워 정국 전화해줘 네가 나한테 전화해준 건 처음 아니냐? 네 그건 알았지 뭐야 음 어어어 몇몇 후에 남준아 한마디 해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아주 꿀같은 목소리예요 안녕하세요 우리 천재 작사가 김남준씨 덕분에 아주 좋게 탄생했다고요 형님 형님은 너와 함께 하셔서 정말 영광이에요 영광인데 남준씨의 분위기 좋아요 영광인데 남준씨의 분위기 좋아요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고 커피를 다 먹었다는 소식이 들려가 되고요 커피를 다 먹었다는 소식이 들려가 되고요 와 혹시 당신은 천사입니까? 여정입니다 형 긴장합니다 네 음악이 안 된다 음악이 있는 곳엔 지민이가 있지 해주시고 가세요 남준이 형 곧 보컬로 전향할 생각입니다 아 아 아 아 남준이 형이 문제만 만들어놨어요 그렇지 그냥 되게 거의 다 봤거든요 되게 재밌어가지고 남준이 실제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다가 현실이 남준이 형을 보면 아 이런 사람이네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약간 왜 그러지 이런 순간들이 되게 많이 바뀌고 우리의 이름이 리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했었어요 되게 부두해하지 근데 되게 많이 바뀌고 맞아 아 렘몬형을 아니 RM형을 보면서 쓰읍 그 그 연설하고 있는 렘몬형의 뒷모습이 참 커보였어요 진짜 거인 같았어요 커 엄청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장면 RM 유스마트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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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을 막고싶다고 네 발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말을 못들었던 것처럼 나는 얘가 얘가 뭔 말인지 다 알아들었는데 나는 못들은 것처럼 약간 엇박으로 블랄랄랄랄라 발을? 이렇게 해줘야되 블랄랄랄랄라 발을? 이렇게 해줘야되 그럼 다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발을?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찹쌀가루 남준이 찹쌀풀 가자 찹쌀가루가 어디있냐? 찹쌀가루가 어디있냐? 이건가? 아닌데? 구성이 찹쌀가루가 어디있나요? 여기 있잖아 바로 앞에 있잖아 이게 찹쌀가루야? 풀부터 써야지 그렇지 물에다가 잘 풀어서 차분하게 남준이 차분하게 아 차분해? 마시면 되게 차분해 에어컨 빰 안 본거? 빰 빰 이게 남준이 아니야? 왜 남준이 말이야 남준이 말이야 남준이 말이야 남준이 말이야 이준 이준 아 이윤이 왜 안쓰지겠네 네 아 이윤이 왜 안쓰지겠네 아 이윤이 왜 안쓰지겠네 아 그런 줄 알았는데 우산 축사합니다 아 네 오늘 상태 안 좋네요 짜드려요? 이럴 때 먹었죠 형? 아니 아니 아니야 이럴 때 먹었죠 형 이럴 때 먹었죠 형 아 먹었지 아미들도 따라할 수 있는 바타 표정 만들기 상큼하게 해주세요 I'm on my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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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you 자 시작해요 우리 형 잘하셨습니다 포스로 이거 먹는거였지? 형 형 방금 좀 크게 실패하셔서 세정받으려야 되네요. 도대체 승허가 뭡니까? 승허 승허가 뭐냐 그랬는데 이제 기승전결이 승이고요. 이사하고요. 저 활동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시에 두 사람이 올릴 경우 제가 판단해서 늦게 오는 신분을 다른 언어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랩프트 팀이 협찬하는 겁니다. 이런 곡들 이후에 또 어떤 스타일과 어떤 퍼포먼스로 컴백했을지 많은 분들이 기대해주실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저의 정규 2집 윈즈 정말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네. 네. 구독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저의 정규 3단계에 들어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